방탄소년단 지민이 7월 9일 발매일 앞둔 새 싱글 앨범의 두 번째 콘셉트 포토 컨셉트 포토 버전 2를 공개했는데요. 공개 후 일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BTS 지민이 공개한 콘셉트 포토는 버터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했던 머그샷 버전으로 지민은 강렬한 쇼컷에 레드 헤어와 반바지 점프 수트를 입고 등장해 수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점프 수트 주머니에 찔러넣은 지민의 한 손에는 이름과 생년원리를 그리고 의미 있는 번호가 적인 판을 들고 있는데요. 이미 공개한 바 있는 이 숫자는 14만 1018으로 방탄소년단의 첫 탄도 콘서트 더 레드 블랙의 시작일이며 평소 지민에게 가장 소중한 무대와 방탄소년단 아미 팬들과의 소통이 또 한 번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공개 후 지민은 일본 유명인 검색 상위를 차지하고 미러부 유지민이 전세계에서 트렌딩되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MTV 공식 계정과 전세계 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매체 어프라이즈 미디어에서도 지민의 콘셉트 포토를 게시하고 실시간 트렌딩을 언급해 엄청난 지민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메인댄서인 지민의 해시태그 샵 지민 메인댄서가 일본 유명인 트위풀 1위에 올라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에 전세계 팬들은 잠복 수사관 같다. 너무 멋져요. 절 잡아가 주세요. 지민이 매력이 유죄라면 무기징역. 반바지 수트가 저렇게 섹시한 거였나라며 팬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